연일 강체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내륙은 영하 7도선까지 떨어져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되는데요. 낮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단 대기가 무척 건조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불이 나기 쉬우니까요.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설 연휴까지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. 한낮 기온 5도선을 유지하겠고 눈비 예보도 없어 성묘나 나들이 가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 어제보다 한층 더 추워졌습니다. 창령과 하만 영하 8도, 밀양은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. 내복을 해보면 체감온도가 3도가량 올라간다고 합니다. 아침 저녁으로는 내복 꼭 활용해 주시고요. 낮 기온은 김해 7도, 창원은 6도로 예상됩니다. 서부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 강추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거창 영하 9도, 진주는 영하 8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산청 5도, 하동과 4천 7도로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